자, 상협 씨 팀 선수, 상협 씨, 지효 씨 팀 선수, 김숙 씨. 뭐야, 이 대진포. 나랑 너랑 붙어. 상협이는 왼손 뒤로. 준비! 형, 어차피 같은 남자니까 편하게 해요, 편하게. 시작! 우와, 표정이... 우리 공포특집 지난번에 한 거 아니에요? 보고 싶어, 얼굴. 너무 무서운데? 공포야. 아니, 공포야. 아이 ciento. 빨리 올라가, 빨리 올라가. 빨리 올라가. 빨리 올라가. 빨리 올라가. 빨리 올라가! 형! 형! 빨리! 빨리! 너무 힘들어! 너무.. 너무 힘들어! 우리! 우리! 올라오지! 올라오지! 올라올지! 승리! 오케이! 형! 형밖에 안 올라오지! 형 2대? 네.